2020년 8월 29일 흉가여행 44탄 길다 길어 44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철조망으로 되어있지만 여기를 제가 넘어가긴 할건데 보십쇼 와..빛까지 오네 기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세요 여러분들? 증폭기 끼겠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전액iger 증폭기 비밀번호 증폭기 현재 끼상태입니다 증폭기 현재 끼상태입니다 증폭기 현재 끈상태입니다 연기 연기 야 열면 틀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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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와.. 냄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완전히 불냉력빛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은 뭔가 레전드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봐봐 와.. 2층으로 올라가..냄새.. 차단기.. 미리 차단내놔..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하.. 이 고소적들..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뭐야..? 아무도 없는데..잠깐만.. 뭐야 이거.. 하.. 하.. 미쳤다.. 미쳤다..잠깐만.. 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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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잠깐만요 뭐가 막 돌아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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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수신이 왜 이렇게 안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버퍼 없이 방폭이 되는 것은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갑자기 되는 거고 버퍼가 이시되는 것은 수신이 안좋은 겁니다 있다 있다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머니? 할머니세요? 혹시 할머니이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지 마세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자기 Изang 준혈 둘 둘 셋 너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잠깐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아.. 잠깐만.. 어..? 귀에.. 일단은 불을 낮췄어요 일단은 불을 낮췄어요 일단은 불을 낮췄어요 일단은 불을 낮췄어요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기운이 하나가 아니에요 기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할머니는 확실하고 할머니는 확실하고 할머니 외에 또 다른 누구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외에 또 다른 여자 자 뭔 소리야 하니 하니 여기 할머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잠깐만.. 무거워.. 왜이렇게 무겁냐.. 아..잠깐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아..잠깐만.. 무거워.. 남자는 모르겠어.. 하나 확실한거는.. 할머니하고 손녀 있는거는 확실한데.. 하나 뭐가 또 있는거 같아.. 여기 미쳤는데.. 어깨에 손 올린거 느꼈냐고.. 못 느꼈는데.. 대신 어깨가 엄청 아팠어.. 뭐가 무거운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거처럼.. 힘들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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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와.. 아.. 아.. 기운이 더 세졌어 잠깐 기운이 더 세졌어 기운이 더 세졌어 기운이 더 세졌어 기운이 더 세졌어 누구세요? 거기 뒤에 있죠? 하나 둘 셋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뒤엔 누구 따라와? 물결! 이 거 단술이 마신 segunda 인간 인간 누구세요? 잠시만.. 미치겠어..누구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층에서 누구 내려왔어? 잠깐만 나와봐 저 나가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어디서? 뭐야? 어디야? 으어어어어어어 이제는 동료가 되지 마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나와봐 아 깜짝이야 나가.. 예..나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다 사용 상자 드려요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